세계 경기 회복세와 새 정부 출범 효과 등으로 기업 체감 경기가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5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 기업 경기 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망지가 전분기보다 30포인트 상승한 99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수출기업과 대기업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충청권의 경기가 가장 빠르게 살아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기대감이 실제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기 진작 대책과 중소기업의 내수 서비스 부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